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어가는 거 달만 어중간 해변이 거울패를 미우다기 비어가긴 미식어가 비어간데 나 보게뚜가 비어갑다 이사름아 아이고 첨 연날 동네에서도 첨 소문날 많이 머리나 질롱이 거 다와놈인 아이고 자인 너뜩이엔 전 수 또한 저걸로 칭칭 가망 목도리를 해여도 점 혼겨울에 얼지 아니 어케 넘엉컹 날 부르왕했나신디 이거 봅사 아방영 산세월 이젠 희단버천 뭔구자 터럭들이 빠져불지 아니임 수각이 검신 향단이라 머리 땅에 뺑뺑 가방아버리 아니 그 어곡 이 왼쪽 팬들은 어떤 아내의 벤디 오른착 팬들은 이거 호썰 비어간게 아이고 비밀악마랑 코드 같습니다게 아방사 나신디 관심이 있은 비어감신디 아닌지 모르지만은 요작이 미장원이 빠 마을에 관한 스묻 그디 원장 아이고 삼촌 이거 어떤건 이리꼬아게 속상은 일리수가 이거 왼착이 영돈하게 이 오른착 팬들은 뭔 비어감수게게 이거 몰룹떼갈게 험한거 같애 아이고 나이들어가미 다 비고 기고 하는거 난 어거 따겄쩌 허연 그땐 말하시다마는 집이 오란 영이엔 별란 보글랑 이디 이디 섬읍 이거 비어가는걸 봅서 경허연 요작이도 참 테레비보난 박사님들 나완 요생 이거 나이든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이거 젊은 아이들도 자꾸 일넘은 공부 오만 하간거이 스트레스 받아보난 이거 이거 원형 이걸로 오란 참 인형만 나는 고충해 너멍 테레비나완 박사님들 걱정하믄 고릅대다기 그 어땅엔 박사 말은 거 잊어불자니엔 구차 크게 입력을 했당경 잘 고람산디 겨우고 그검신 머리 비어가는걸 나영 고찌산 세월로 갔당 차 크게 내부적으라면서 살아온 세월이 두게 패난하게 그저 아장 살림만 하멍 서방 벌어오는 걸로 톡톡히 생활비하고 거 잉 사라시민 이것도 이제라 비제 아니엘 거주게 시트레스가 으성 그거지만은 점 아방신디 고시지 보라 아이구 아이들 남인 알카 집임이시거 쏘리 떨어지민 알카 아이들 공부시기 전 졸음에 어느 만이 들어갈걸 여사는 허멍 아방이 머릴 한번 씌어시카 미식어 각시가 옷을 넣던 이형 돈맹기랑 집안 살림 옷을 일으켜 세워보재네 이형 톡 놔두면 그 돈 이신거 나랑 그거 녹여 먹지 못해 영 그자 들렁나강 다 해먹어 불구 너 영도 딸이 고라사는 거 아니라 오늘은 영도 딸이 아니여 영 어디 저 통행 통행 아방 갔다온거 굵게 밉시다 그때 섬은 욕지도강 미식어 옷을 해여당 물물교환으로 풀민 돈된다 내 영 통행망 통행망 갇혀네 난 들어보지도 아니엉 통행 미신도? 욕지도게 통행으로 영 들어가는 난 들으라지도 않은 섬은 그뒤 가는 거 차비만 해여지 민 그뒤 강 미식어 아방 그때 말을 나가 믿은 게 잘못이주게 초마 거라 제주도에서 매여 큰 걸 또 그 욕지도 섬 들어강 풀케넘이 그 말을 믿은 나가 나가 나주게 그해도 그때는 어딘 중도 모르고 그 먹얼랑 돈맹기랑 오면 그거 혹은 부청 밭이라도 눌리왕 어떤 농사라도 어멍 아이들 그자 뒷바라지 해이 부카연 그때도 돈 2만원 그거 해여주는 아방 통행 감이 랑 마랑 어디강 또 그걸 다 녹여 먹은 아이고 집이라도 들어오면 주춤하는 연락도 아니 되고 겅허연 속상하고 참 가심 태우멍 살당분한 요 머리가 다 비어불멍 이거 복사 아방 털어 비어가는 거 뚝이란 나타시된 말이라 이 머리끄럭 이쪽으로 이연 이 팬들은 원 어서부임 쭉에 이즈 어서부긴 고드라쩌 아이고 겅허연 북삭해서 북삭해서 아방은 양 점각시 속 태우멍 이젠 각시 머리 비어가는 거 부멍 이제라도 빌엄신한 제발로 쓸 정신 출려줍소기 막아보기엔 백기티가 비어가는 게 아니라 쏘구비 비어가는 거야 쏘구비 아이고 겅허연 그자 나 잡을 꽁니만 그자 미신 저 그 미장원 가인도 미신 콩이여 검은 깨여 미신 검은 콩이여 북강 먹음인 그거 효과 있잖느연 장날랑 그거 사당 저 삼춘 북강 먹구 허먹 놈이 하간 거에 신경 쓰지 말구 이젠 다 내려놓왕 어떤 사라사주 어떤 마리과 하이에도 내려놓쳤네 해도 나가 오믓거리지 않으면 당장 밥 먹음 살리리 걱정이란 나가 일을 아니지 구가게 아이고 나갈땐 하고 들어올 고망은 없고 아이고 아이고 잘 알멍 왜 자꾸 미신 존단일 해가멍 미신 스테인리스를 받아가멍 미신 난리냐게 잘 알멍 나방 첨 나말 아니 듣고 이제 속상하게 오고 일 아니었겠 놈이 나 양 전재산 터럭 나 머리 터럭 붙이는데 다 돈 씌워볼까 난 그건 중이나 아하 이젠 싱겁을 전입사